안녕하세요 보내게입니다. 오늘은 파울머즈의 배낚시를 왔습니다. 옅 Principleuma Hunger In the sun We must get 10 pm 액션 오 더블잎 올라오란 말 오우 완전 새끼잖아 그거를 아 저기네 얘 키크? 저거 키크 안 커 근데 무슨 컷작을 이렇게 잘살까 잘살까 한번 올리려고 오 스쿼맨 스쿼맨이네 일단 쌍피 난리도 아니네 거기서 걸었어? 네 던지면 그냥 딱둑둑둑둑 자카중 아멘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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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크로스 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집에서 슬림. 시현이 좋아. 집에서 슬림을 이제 빨리 잡고 있어. 이거 진짜 너무 좋아. 너 말이야. 아까 큰 사이드로 하나 나오면 잘 나올까 봐. 아, 아프다. 전학식 때 저 정도면. 아, 너무 좋아. 한 마리가 있어. 한 마리인데 공룡이네. 한 마리인데 공룡이네. 너무 좋네. 우와, 대가리 봐. 우와, 대가리 봐. 대가리 사이즈 봐. 우와, 이게 막 글린다. 두 마리인가 봐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양게 다 떨어지지 않아. 한 마리. 양게 다 떨어지지 않아. 오징어는 워낙 맛이 좋아서 미끼라. 오징어는 워낙 맛이 좋아서 미끼라. 안 먹었더라. 오징어는 워낙 맛있어. 네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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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